선거가 공정하게 치르져야 되는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오늘자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가장 중앙의 탑뉴스에 이례적으로 장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2024년 대선 은밀한 비밀스러운 억만장자들이 stop the steal 2.0 공정선거를 꾀하기 위해서 도독질을 막아라는데 돈을 대고 있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언론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도독질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단한 거죠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억만장자들이 1억 4천만 불 정도를 공정선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시민단체 50개 돈을 기부해왔다 이 운동은 또 다른 형태의 십자군 운동이 될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냥 미국 사회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공정선을 되찾기 위해서 억만장자들이 선거 공정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시민단체들에게 돈을 대는 겁니다 억만장자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억만장자든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이든 간에 돈은 귀한 거지 않습니까 1억 4천만 불을 시민사회단체 50개 여러분들 지원한 겁니다 선거 공정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런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인 겁니다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인 겁니다 그게 아직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선거는 끝나봐야 되니까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비밀스러운 억만장자들 네트워크 선거 공정선 회복을 위한 사회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분이 미국의 이름 체인스토아인 호비로비 창업자인 데이비드 클렌 일렉션 인테그리티 선거 공정선 회복을 위한 그런 사회시민단체에게 사회시민단체를 지지하는 그런 재단에 계획을 기부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가 아직도 그렇게 건강한 겁니다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 겁니다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클레타 미첼 오랜 기간 동안에 공화당 변호사 보수주의 파트너십 연구소의 선거 공정선 네트워크의 소장인 겁니다 그래도 이 나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나라는 다 외면한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앞으로 노예가 되는데도 다 외면해버린 거죠 남이 해주겠지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저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지만 사람 위에 사람도 있고 사람 밑에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에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장문의 이름들인 장문의 기사입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스탑 더 스틸 선거 도독질을 멈춰라 여기 이런 부자들이 돈을 대는 겁니다 이분도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이죠 전 오브스탁 주식회사의 CEO 패트릭 미네 비네 이분입니다 그는 6천만 부를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기부해왔다 그는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초기의 주장자이다 미국의 선거를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이 패트릭 비네라는 분을 잘 알 겁니다 자기 돈 6천만 불 여러분들 들인 겁니다 공정성 거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회시민단체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가 그래도 살아있는 겁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나 이렇게 사회시민단체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가 다 썩은 겁니다 전부가 다 깔아뭉개고 대법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검사 대통령 당대표 전부 다 다 이 사람이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다 위스칸신의 응만장자 엘리자베스 위헬렌 그리고 그녀의 남편 리차드 위헬렌 이분들도 선거 공정성이라고 부르는 일을 하는 그룹에게 돈을 기부해왔다 이 사진은 2019년 백악관의 디너파티에 참석하는 사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공화당 기부자들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는 거의 50개 단체에 1억 4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우리의 또 다른 십자군들이다 공화당 기부자와 보수적인 응만장자들로 구성된 비밀 네트워크가 선거 공정성 운동을 위해 노력하는 50개의 느슨하게 연결된 단체 네트워크에 1억 4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등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트럼프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주장을 선거의 핵심 요소로 삼았으며 자신이 또다시 패배할 경우에 2위를 제기하겠다고 반복해서 신호를 보냈다 지난 6월 대선 토론회에서 2024년 선거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세번이나 앵크로부터 압박을 받았지만 그는 공정하고 합법적이면 좋은 선거일 때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4년 동안 공화당 지도자들과 기부자들은 그런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줄을 썼다 이렇게 여러분들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비양심적이지 않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비양심적인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 나라 사람들하고 후손들에게 끼치게 될지 생각하게 되면 끔찍한 겁니다 오늘 참 이 기사는 여러분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러분들 선거를 코앞에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선거 공정성 이슈를 한 번 정도 더 여름 거론하는 것은 대단한 뉴스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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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